어, 밥은 뭐. 덥지? 아이스크림 먹으러 갈래? 조용히. 응? 가게 다 들려. 아주 다 뿌셔라, 뿌셔. 웃지 마. 뿌셔, 뿌셔. 계속 뿌셔. 여기 가게 다 뿌셔. 웃지 마, 이씨. 웃지 마, 이씨. 이씨. 또 이리 와. 아니, 웃지 말라니까. 둘이 싸우나 봅니다. 사모님 해군이 어쩐이 한 것 때문에 아가씨가 못 참고 한 손에 하는 것 같습니다. 새우가 말하니까 저, 저, 웃는 거 봐. 우리 새우한테는 웃음이 나나 보지? 새우 좋아하는 거 아니야? 새우 아가씨 구박한 거는 사모님한테보다 더 있지 않습니까? 어? 그거 그래. 같이 있을 때는 웃지도 못해? 응? 웃지 마. 왜 그래야 되는데? 응. 왜 그래야 되는데? 왜 그래야 되는데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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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